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2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뭐냐 하면 회로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공계 많이 안 계시니까 뜯어보면 잘 뿜 나오잖아요. 그 안에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의 문제는 가장 처음 하는 과목인데 이 과목은 특목고를 나오거나 과학고를 나오거나 일반고를 나오거나 다 처음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학고 학생들도 이론은 자기가 알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험이 붙어 있는데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만하다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좌절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과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명인데요. 실제 수강생이 250명 정도 옵니다. 왜냐하면 재수강생. 요새 CD 학점만 재수강생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요. 재수강생하고 그다음에 타학과에서 이 과목을 들으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과라든지 기획공학부라든지 거기서도 이 과목을 들으면 자기네들 연구하는 데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목을 강좌를 세 반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저희가 이론 하는 3학점하고 실험 1학점을 더해서 강의를 설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실험 과목을 따로 띄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하고 실험하고 붙이면 굉장히 교수님이 번거로워하세요. 이론 강의하고 실험하고 붙으면.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여러 가지 얘기라든지 저희가 해본 경험을 하면 실험을 띄어내면 이론하고 실험하고 진도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실험에 직접 학생 교수님이나 조교나 들어가서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이론하고 안 맞으면 또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 플러스 1, 4학점짜리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험에서 했던 얘기를 강의 시간에 하고 또 강의 시간에 얘기를 실험으로 가서 서로 연결을 짓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공의 첫 과목이고 실험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도록 했고 또 전공의 학생들이 좀 부드럽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많은 상담을 하는 그런 거에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걸 배우냐면요. 간단히 한두 표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은 이런 카메라도 안 쓰죠. 인스턴트 카메라.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있는 전압은 1.5V 또는 스마트폰에서 3.3V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프레쉬를 터뜨리면요. 이게 4,000V가 있어야지 프레쉬가 터져요. 그럼 어떻게 1.5V 갖고 4,000V 맞느냐 이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면 수업 들으시면 이해가 되게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는데 에어백이 빨리 부풀어야 되잖아요. 공기를. 그래서 화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화약을 불을 넣어서 확 폭발시키면서 에어백이 터지게 하는 건데요. 이게 늦게 터지면 꽝 부딪힌 다음에 에어백이 터지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전기 회로 중 저항에 저희가 전류 흘리면 열이 나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열량을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 그런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회로이론을 배우면 알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카메라 프레쉬 회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쓰는 컴퓨터 장치죠. 하드디스크, 자기기록 하는 장치고요. 이거는 광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DVD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 NS, N극, S극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0, 1을 읽느냐 하는 하드디스크의 기본 원리라든지 이건 거기다 좀 진화한 레이저를 썼는데요. 레이저를 쏴서 이게 지금 NS극입니다. NS극. 자화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방향하고 아랫방향을 향하게 자화를 바꿔주고 그거를 광으로 읽어서 우리가 일령, 일령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관한 이론을 이 광목에서 얘기를 합니다.